모두 다 흡한 속권의 기능성으로 들어가는 패턴. 앞쪽으로 앞 중심. 캣 로고 보이시죠? 이게 들어가야 우리가 실제로 백화점에서 많이 보셨던 푸마켓을 보시면서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엉덩이 쪽에 드라이셋.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아마 매장에서 많이 보셨는데 이 드라이셋이 들어가면 가격이 되게 비싸져요. 정말 비싸져요. 진짜 골프웨어라던가 요가복이라던가 정말 비싸져요. 드라이셋 라인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80100원으로 보여드리는 매장 동일 기능성 라인이거든요. 홈 앤 쇼핑과 함께 하세요. 이런 가격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드로우지고. 오늘 롱 드로우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추운데 남자분들은 내복 잘 안 입으십니다. 그런데 기장감이요. 쭉 내려가서 허벅지 중간, 밑쪽까지 다 덮어져서 무릎이 한 이 정도 오거든요. 허벅지를 다 덮어주다 보니까 따뜻해요. 그런데 이거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덮어주니까 따뜻하고 이것 또한 동일하게 드라이셋, 매장 동일 라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어지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드라이셋로 롱 드로즈를 만나보셔서 실제로 운동할 때, 저는 실내 운동할 때 있잖아요. 반바지에 딱 입으면 살짝 드러나면 그것처럼 또 멋있어요. 품압에 딱 드러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껏 입으셨던 품압 만족하셨죠. 그 이상을 뛰어넘어요. 오늘 극강의 부드러움을 보여드릴 거고요. 아스킹 원단 들어가서 흡한 석권의 기능성 되죠. 밴드 부드럽죠. 엉덩이 닿는 부분, 허벅지 닿는 부분 얘보다 더 부드러울 수는 없을 거예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또 부드럽고 까칠한 우리 남편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그 원단이잖아요. 입으면 괜히 막 성격까지 좋아지고 부드러워질 것 같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속옷이 기본이 부드러워야 남자분들이 피부도 좀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원단 좋죠. 그리고 저 품압에 로고가 딱 드러나면 남자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런 점들을 제대로 알고 만들 수 있는 브랜드가 품압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품압에 환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구성과 디자인 보시면 정말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가을 겨울에 찾는 거잖아요.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섹시하면서도 멋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가격 35,000원. 드라이셜입니다. 옆쪽으로 이동해서 그레이도 보실게요. 드라이셜입니다. 오늘 본 구성 지금 다 드라이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말 부드럽고 포근하고 감미롭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롱 드로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앤쇼핑에서 품압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장 상태도 이렇게 깔끔하게 드릴 거고요. 남자분들 받으면 크리스마스 선물 따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빨간 종이 안에 안쪽에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진짜 브랜드의 값어치를 알아보시거든요. 품압이니까 마무리까지 다른 거죠. 오늘 또 있잖아요. 오늘 최초로 더블 찬스가 있어요.